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박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또 국방위 상임위에 계신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방역과 또 접종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경제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국가가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 될 수 없다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해서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하라는 내용으로 저희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또 국방위원회에 계신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신 윤주경 의원님 또 태영호 의원님 그리고 지성호 의원님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 한기호 의원님께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신원식 의원님께서 내용을 여러분께 회견문을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큰 반석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훈련이었습니다. 그 동맹의 가시적인 실현 가능성을 한미연합사령부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으로서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서 전쟁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두 가지의 큰 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미연합사령부를 무력화하고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적에게 물어보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군 통수권자인지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방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안보 차원의 중요한 애로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들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연합훈련의 약화를 좌시할 수 없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원식 의원께서 회견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적각 정상화해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접종을 위한 합동 모유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재앙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야말로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백신 접종과는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 능력을 점검 및 보호하는 야외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훈련을 하면서 전쟁 대비 연습은 안 하는 것은 보니까 전쟁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덜 위험한 재앙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유를 하면서 전쟁 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의 제일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입니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 리졸버, 독수리 훈련, 얼치 프리덤 가디언서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습니다. 반격훈련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육군의 연합하는 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 파괴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를 보다 못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로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사항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6회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승호야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비롯한 많은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리를 거듭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3대 연합훈련 폐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생략,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연습 등 국가안보를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실전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핵을 적합통일의 도구로 삼겠다는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합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수방위의 일본자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자위대는 방직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우수한 역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 정책이 불과 3년여 만에 국민을 비란 것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외계안보특별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1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실전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고언을 경청해 적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제일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민의힘 외계안보특별위원회 국방위원 1동 감사합니다.